안녕하세요. 강주대학교 입학공부봉사단 김아영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강주대학교 면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일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접방법을 영상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버트기기를 활용한 면접방법입니다. 먼저 스토어에서 강주대학교 입시면접법을 설치합니다. 수험생의 이름과 면접코드를 입력 후 면접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동의 및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연습면접은 실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PC를 활용한 면접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면접 바로가기를 들어갑니다. 수험생의 이름과 면접코드를 입력 후 면접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연습면접은 실제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순서대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촬영한 면접 영상은 업로드 시 자동으로 제출되며 제출된 영상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강주대학교에서 응원합니다. 미래를 품은 당신의 빛! 기업과 정신 광주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widz ו wir